다같이 시작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주입니다! 아리아주가 모였습니다! 우리 아리아주한테 빼빼로 먹고 싶죠? 여기 뭐야? 우리 아리아주들! 네! 짜잔!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은? 세또또또일! 저희 우리 아리아주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내일 11월 11일 몇 시? 저녁 8시! 다시 시작! 저녁 8시! 야!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만나요! 아리아주들 꼭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우리 마음이에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내일 봐요! 빠빠이!